왕쥬 유튜브 여러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햄버거를 한개 샀어요 너무 쪽팔려서 포장도 아니고 여기서 먹을건데 지금 만든거 지금 만든거 지금 만든거 지금 만든거 라이스버거는 원래 잘 안팔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만들거든 아 근데 버거킹꺼 요즘에 먹다가 롯데리아꺼 먹은 감자튀김이 너무 맛있었대 오늘 가면 남친 외박하긴데 영내면회 합니다 오늘 저녁에 빌롱오빠 보쌈집 오픈한거 거기 가서 방송할거에요 저녁에 방송거러오세요 대가리에 든게 섹스밖에 없냐 미친놈아 든게 좋아 너무 störrez 잠시만요 눈으로 먹으려는데 그런데 오늘은 Ian 잘생겼습니다 전세 양 Acid rempli 하다 10 먹고 있는데 살 떴다는 얘기는 그만해라 나도 알아 난 눈 없냐? 나 정님이야? 나도 보여 아다라씨 제나 강타 시켜 라이스버거 라이스버거 밥버거가 뭐냐? 존나 천스럽다 지공아 밥버거가 뭐냐? 공부스야? 공부스야? 이거 이름이 라이스버거야 라이스버거 저게 라이스버거 진짜 좋아해요 라이스버거를 원래 맥도날드에서만 먹었어 내가 최근에 버거킹 갔는데 너무 매시는 거야 그래서 요즘 버거킹버거가 진짜 맛있고 예전에 맥도날드만 갈 때는 롯데리아를 먹으면 라이스버거 때문에 먹는 거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걸로 배가 안차 이거 라이스버거 하나로 배가 안차 너무 쬐끄매 나 지금 강변 CGV에 있는데 가도 돼? 니 와서 뭐하게? 와도 산거 없는데 나 이제 곧 갈거야 버스 타러 님들 지금 몇시에요? 아 말도 상관없는데 니가 cgv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응 내가 이제 다 먹고 나갈 때쯤 오겠다 나 인사는 해줄게 만나면 옛날처럼 먹방 나눈 건가요 치킨 완전 맛있게 먹어서 시켜먹은 적 많은데 가끔해요 가끔 맨날맨날은 안하고 포장하는 척 해가지고 버스에서 먹어 근데 버스에서 먹으면 뭐라 하더라 너네 햄버거 들고 버스 타서 먹었거든 아무란 말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산에도 어떤 아저씨가 막 먹으려고 하니까 아 왜 버스에 이런 걸 들고 타냐고 기사가 그러는거 아저씨한테 그래서 헐 아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 나도 그전에 모르고 먹었거든 김밥이랑 햄버거랑 막 먹은 적 있는데 야 팔로리 뭐가 깜깜하냐 분명히 2년 전에는 와 이거 어떻게 기다리나 어떻게 기다리나 이러고 있었는데 팔로리 하면은 다다음달 했잖아 다음달 초에 말차 나오고 아 내가 고유진 존나 좋아하는데 닉네임 고유진짱 쟤는 좀 재수 없다 강태 좀 해줘 지궁아 초란애들은 툭을 주지마 지궁아 초란애들은 툭을 주지마 꺼져야 정신병자 새끼야 아 왜 떨어져있는 거지 다 쪼고 다 먹으면 좋겠다 야팔로 먹으면 좋겠네 오예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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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옹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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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떨어진 양상태가 너무 아까우죠? 이런데 남은 양상태 나도 잘 먹을지도 모르고 들고 천재가 있어 내가 먹을 때는 누가 뭐라고 안했거든 근데 전에 어떤 아저씨가 탔는데 먹었고 들고 다니니까 막 먹으려고 그러니깐 뭐라고 그랬다니까 코스는 뭐 먹으면 어떡하냐고 준수 언니 웬만한 산에는 때려닫게 생기셨네요 웬만한 남자들이랑 씨름하면 이길 자신은 있어요 제가 씨름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원래 저 씨름 선수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 씨름이 너무 비전이 없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남자 씨름도 잘 안 되는데 남친 부람네 내어주는 점심 너무 좋았는데 저는 면회를 단 한번도 2등 이하로 떨어본 적이 없어 딱 도착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와야 돼 내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 누군가 먼저 와 있잖아 자존심이 너무 상해 이제는 한번 2등으로 두 번 도착해가지고 여려받는 거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첫차도 안 떠는데 제가 택시 타고 출발해가지고 가고 막 그랬어 예전에 4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고 이랬었어 일부러 차도 안 본데 늦을까봐 택시 타고 막 야 미쳤다 나 꿈바리일 때 저기서 햄버거 먹고 못해볼게 야 미쳤다 나 꿈바리일 때 저기서 햄버거 먹고 못해볼게 추억 떴니? 그래서 너 지금 저녁한지 얼마나 됐어? 여기 economic eating 추억 벌어forcement 나 지금 설마 여긴 지금 몇시예요? 여기서 몇시예요? 방글라 이거 지금로 한글이 7시되면 말해줘요? 12개월 하고 4달 됐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 1년 4개월 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토네이더 먹어주면 안 돼? 토네이더?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그리고 토네이더야? 여기 파는 거야? 크림 하나 먹자 그래도 안 차는데 이거 라이스 먹어 이렇게 쪼그면서 어떡하냐? 이거 한 3배 되게 만들어야지 저 베라 핀데 가서 감튀 하나 대접해도 될까요? 그럼 토네이더 하나만 사봐 마블 소프트 코는 뭐야? 으응 농담인데? 오지마요 너 쌩얼 십창이 아니 난 실물 십창이라구 왜 이렇게 덥냐? 야 나 아까 고데기 한 거 땀나가지고 다 풀린 거 봐 어? 진짜 오시려고? 저 노래 못 있어요 나 근데 그 토네이터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맛인지 몰라